홈플러스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의 4일간 신선식품 등 주요 먹거리 상품을 한정수량으로 초저가에 판매하는 리미티드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리미티드 특가 행사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단순히 할인폭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고객들이 많이 찾는 체감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상품을 선정하고 한정된 수량의 할인을 집중, 소비자들이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할인 품목은 밥상에 주로 올라가는 육류, 생선, 과일 등에 집중했습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농협 안심한 후 전품목을 마이온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전점 200마리 한정으로 마트에서 50% 할인합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는 보먹대 100g 삼겹살과 목심을 마트에서 1인 2kg 한정 1090원에 판매합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을 맞아 메가 캠크닉 푸드대전을 진행합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마이온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미국산 초이스 부채살 100g을 2280원에 판매합니다.